네 안녕하세요. 국제시장에서 남진 역할을 맡은 정윤호입니다. 여러분들 꼭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계획들은 세우셨나요? 제가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팁을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바로요.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을 꼭 붙잡고 국제시장을 보는 겁니다. 영화 보시고 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고 자부하는데요. 아무튼 기다리지 마시고 싸기싸기 애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옆에 딱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영자야. 닌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나? 뭐였는데요? 딸구야. 합격했다 이마. 왜 안 돼? 합격했다 이마. 우리 승교 그놈 말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 이마. 거대 하늘에서 또 딸아가 들어가는 안 떨어지나. 파독. 광복 모집. 야지. 빈대 바뀌어. 나한테 뭐. 파이팅. 뭐 가난했겠죠. 여기서 새가 빠지게 번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. 동네 사람들 내 행님 보고 뭐라카는 줄 압니까? 부모 형들 잘 안 만나갖고. 학교도 제대로 못 등기고. 1년 365일 뼈 빠지기 일만 한다고. 승교 옆에 쓰나.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.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. 그런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.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. 아버지들. 아멘